혈명 투기장 입장 입장 으 뭐야 이거 안돼 지금 과꾸라 과꾸란 과꾸라 캐릭 딴 데 있어 응 얼른 좀 오고 있고 인벤토리도 좀 비워야 돼 입장 입장 왜 안 눌러져 입장 됐어요 어 이거 어째 이해감이 안 좋은데 입장이 이렇게 삑사리라서 안되면 휴지는 뭐야 지난주기에 공략했던 레이드가 출연한다고 이것도 카페 갈등 생기네 우리 유지 유지할까 응 응 그래도 응 도전 어 됐어 됐어 오엘 오엘 어 이거 이거 얘들 두 마리 나오는 거 그거네 아 이거 피가 안달어 어 지금 선봉대 선봉대 아 이거 왜 피가 잘 안달은데 이거 어째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어 피가 많이 안달어 지금 일단 선봉대 잡아야겠죠 얘네들 그냥 서 있네 선봉대 서 있어도 크게 방해가 돼 지금 타겟 잡는데 자 선봉대 얼른 그러면 정리하고 이거 두 마리 다 잡아야 되나 오엘 어 피는 지금 빠지는데 피는 빠져요 피는 빠져 토니님 왜 도망가 어 피가 피가 많이 나나봐 지금 어때요 버틸만 해 어 피가 좀 많이 날아요 어 피가 좀 많이 날아요 어 큰일인데 지금 이거 변신까지 계속 해야될 것 같애나 샤이 샤이도 시동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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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마정석 서서 왜 안돼 왜 안되나봐 안되나봐 여기서 마정석이 없나 응 큰데 아 이 변신도 이거 그럼 안된다는 건데 응 어떡하지 아 이미 변신 상태네 나 변신 돼 있어 어쩐지 이상해 저 오엘 점사야 지금 엠피가 없어요 아 지금 엠피가 없어요 화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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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엘 점사 디버프 좀 걸어봐 디버프 디버프 걸어요 어이 이거 쉽지 않은데 어 이거 쉽지 않아 지금 엠피가 없어라 엠피가 없어요 엠피 지금 차지 차지 변신해서 엠피 지금 차지 차지 변신해서 엠피 지금 차지 차지 변신해서 우리 우리 점사하는거 맞어 지금 엠피 엠피는 3분의 1정도 빠졌어 어 어 지금 여기 생방송어 어 어 저기 공격하고 있지 됐고 바꾸라 하고 정리만 됐고 됐어 지금 치는데 우리가 쉽지 않은데 성공을 할 것 같아 그치 시간이 먼저네 지금 제한시간 내에 지금 여러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겠는데 이제 반피 색이 하얀색인데 레벨이 좀 되나봐 하얀색이야 파란색 나하고 좀 비슷한 레벨 같아 이거 변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건데 그렇지 엠피 채우고 피가 이게 많이 안빠지네 많이 안빠져 피가 아니 하나 없어졌어 도망갔나 됐어 됐어 도망갔어 이것도 내가 변신해서 치니까 도망간 것 같아 그렇지 다시 변신 다시 변신 쉐도우샤이더 됐어 됐어 이 정도면 공격력도 올려야지 이것만 잡으면 되네 그럼 그치 됐어 됐어 지금 24분 남았어요 충분해 시간 지금 5.1 점사요 이건 점사 안할 수가 없지 5.1 지금 이거 한 마리밖에 없어 화력집중 화력집중 됐어 조금만 더 아니 집어풀 집어풀은 없어요 스킬 봉쇄 해볼까 스킬 봉쇄 아 저항이야 저항이야 됐어 됐어 피 지금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됐어 집어 어 집어풀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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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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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잡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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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한 마리 도망간게 컸어 그치 이거는 가만히 있어 보고품 열고 왜 안 열려 됐어 됐어 열어 온 거 됐어 여기서 아 에이 성수가 남았네 버리고 성수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아 이게 성수만 나오네 나 버려 버려 성수 미션까지 성공했지 됐어 됐어 탈락 우리 뭐 지금 보급품 다 얻는데 차질이 없지 다 얻었죠 응 다 얻었지 누구야 이제 탈락 탈락카도 응 그래 이거 한 마리지 됐어 탈락카 어 이거 봐라 의술사 얘들 그 희란 애들 아냐 내 피가 좀 나네 피가 좀 달어 나도 저 의술사를 좀 견제해야 될 것 같지 아니면 그냥 점사 탈락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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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 탈락카 점사 얘 얘도 막 어어 왜 저기 도망가지 자기 일하는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되면 범위 스킬을 좀 써야겠어 이거 키고요 이게 지금 MP가 내가 난리는데 범위 스킬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나도 그렇지 그럼 얘들이 자체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자기 자기 안전부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그렇지 얘들은 저 벽에 붙어가지고 숨어가지고 누이서 두 사람 가만히 있어 이 탈락카 힐 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 도망가지 도망가지 맞고 이거 봐 자기 일 자기 일 그렇지 범위 스킬까지 써야겠어 지금 자 탈락카 점사요 어 이거 꽤 버텨는데 탈락카 아니 레벨이 72 레벨인데 왜 이렇게 버텨 뭐 이거 여기서 지금 내가 나 이 범위 스킬이 뭐 없는데 자 이걸 실하나 억 들어가 어어 일단 부하모 을 좀 쳐볼까 어 부하모 자 부하모업도 한번 치구요 트랑카중 다시 내가 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의술사위 좀 잡아봐 토니님 응 응 의술사 잡고 그렇지 나는 트랑카중 치고 있을게 겁이 많네 의술사 저거 등 걸고 도망가래 됐어 됐어 이거봐 그치 자책이라고 넘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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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야 이거 됐어 점사 점사 일단 의술사 얘들 그렇지 그렇지 다 걸려 다 걸려 스톤 걸리고 됐어 이건 됐어 넘어지기까지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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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술사 됐어 이게 지금 큰데 뒤로 부어넘어 드리는거 그렇지 어 이거 이거 공룡력 올려야지 그렇지 자 이거 한밤이 남았어 의술사 상방송 왕오폭 아 이거 MP가 없어 MP가 없어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지 어 어 어 피가 다네 자 일단 트랑카 좀 사야겠어 어 피가 많이 달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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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반피 반피까지 빼서 트랑카 어 어 이씨 안되겠어 안되겠어 차차차차차차 여기서 좀 놀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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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아 어 몸이 스크링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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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겠어 차차차차차 다시 빠지고 불약이 왜 이렇게 늦게 차 이쯤에서 이쯤에서 공격 자 나 또 MP가 없는데 MP가 없어요 아이 지금 MP가 다 떨어졌네 시간은 충분해 시간은 충분해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변신했구요 M차지 M차지 디버프 한번 걸어봐 디버프 디버프 그리그리그리 그리 그리그리 아 이거 다시 나왔어 다시 나왔어 오이수사 쓰읍 이게 이게 지금 문젠데 지금 그냥 점수 한번 해볼까 트랑카 그리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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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됐어 이정도면 시간은 충분해 성공은 할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들려 잘 안들려 말하는게 끊겨 채팅으로 쳐봐요 말하는게 끊겨 잘 안들려 나중에 조정하고 일단은 의술사 좀 치면서 타랑카 우리는 점사하고 있을게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응 대마님 자 집중해요 대마님이 지금 소리냈어 아니지 응 안 들려요 내 목소리 응 다 들려 아 다른 거 다른 거 자 집중 집중 타랑카 점사 타랑카 점사 다 들려 응 의술사 하나만 먹고 충분해 시간은 충분한데 다른 것까지 지금 다 잡으려면 좀 더 타력 집중해서 빨리 잡아야 되겠어 그치 거의 다 잡아가죠 됐어 우리가 지금 두 마리째지 응 5단계하고 지금 6단계 이거 그치 8단계까지 성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거는 딥오프 이것도 자동으로 걸리는 건데 이것도 나름대로 큰 거야 응 다 잡아가 다 잡아 다 잡아 화력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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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응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렇죠 데스 보급품 뭐냐 아이 뭐야 이거 방어력 강화 중 무슨 이건 이것이 왜 안 지켜 그렇지 어 피해결정 그치 나 얻었어요 피해결정 하나 어 이건 무기재료상자 아이씨 이거 뭐 별거 없는 거고 음 나도 얻었어 됐어 그럼 우리가 이제 스킬 하나는 설명 스킬 하나는 배울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나오면 두개 배우면 피해결정 확보하는 거고 기계장치 얘가 100만 아데나로 시간 연장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상황 봐서 쓰구요 그렇지 카샤 카샤 카샤점사 요거 한마리인가 어이씨 어허어허어허어어허어어 피가 저격병 일단 저격병 아픈데 저격병 그렇지 범벅시키러 저거 딥버프 걸려 걸려 딥버프 걸려 너물났어 너물났어 저격병 저격가다가 그렇지 일단 견제기 진짜 피가 피가 많이 닳아 피가 많이 닳아 지금 이거 약간 위험한데 약간 위험해 빠져야겠어요 일단 내가 좀 돌고 있을게 저격평 좀 이거 말해 범위 스킬 쓰나 어 얘들 자 이렇게 돌게 돌게 내가 돌게요 아 이게 범위 스킬이네 저격병 이거 봐 어 아 이거 하필 버프 타이밍 인데 버프 타이밍 이에요 됐어 됐어 한마리 남았지 한마리 남았지 버프 타이밍 인데 아 이거 쉽지 않겠어 그렇지 그렇지 버프 까지 해야지 어 이것도 피가 꽤 다른데 오오오오오오 피가 피가 쒸쒸쒸쒸쒸 돌고돌고돌고 어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달지 응 큰일인데 지금 12분 남았는데 자 여기서 카샤 카샤 카샤쒸쒸요 상방송 왕호풍이 못 버티는데 아 이거 안되겠어 빠져야겠어 어 이거 아픈데 꽤 지금 아파요 카샤 공격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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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일로 일로 돌고 일로 돌고 여기서 한번 승버 승버 카샤쒸쒸요 어 이거 레벨은 74 레벨인데 아픈데 토니님 딥업 한번 걸어 넘어뜨리고 스턴 아 이게 지금 11분 남았는데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도 같은데 카샤까진 그치 어이 피가 많이 달아 피가 많이 달아 여기 지금 아니 벵가두 이거 너무 안 좋네 왜 이렇게 약해 어디서 할게 없어 내가 지금 디버프가 얼마란게 없어 지금 거의 3분의 1 이상 피는 뺐어요 10분 남았어 저 조금만 더 힘내 저 디버프 좀 걸어 디버프 다 걸고 있죠 쓰러지지도 않네 얘는 카샤 그치 고스모구의 훈련 교관이라는데 고스모구는 누구야 도대체 처음 듣네 유명해요 알아요 알아요 고스모구라고 담마님 응 뭐야 아니 호칭이 고스모구의 훈련 교관이라는데 고스모구가 누구야 뭐 알지도 못하는 훈련 교관인데 왜 이렇게 쎄 얘는 지금 지금 이게 우리가 5,6,7단계지 응 7단계인데 벌써 이렇게 쎄니 큰일인데 지금 우리 두 마루를 어렵게 써 이 다음에는 그치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응 지금 반피 이상은 뺐어요 응 아 이거 또 저격병이야 이거 야 이 저격병 지금 이거 자꾸 있으면 좀 시간 소모가 꽤 많이 될 것 같은데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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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하고요 공격력 올리고 압업력하고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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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앰피스 떨어져 가는데 앰피스 떨어져 가는데 7분 남았어요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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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데미지는 그래도 이거 봐 1300대 나오고 1400대 꽤 나와 연타 공격이 연타 공격이라 연타 공격이라 그치 큰일이 지금 2000대 나오고 데미지가 웬만큼 나오긴 나오는데 7분 남았고 이건 되겠어 이건 되겠어 공격력이 이게 센데 아픈데 아 이거 봐 피가 많이 달아 어색 아 돌아줘야겠어 저격병 얘는 아니 아이 한 번 더 치고 더 치고 이거 왜 공격이 제대로 안 먹히나 벵가드 너무 안 좋아 버미스크도 쏘고 앰피도 없고 이거 뭐 평타 공격 가능성 밖에 없는데 저격병 저격병 이것도 쉽게 안죽네 궁수가 이렇게 방어력이 좋아 그렇지 다 잡아가 다 잡아가 다 잡아가 다 잡아가 다 잡았어 카샤점사 4.4 변신 한 번 더 가능하지 변신 5분 남았어요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 다음 다음 그 8단계 8단계 이제 보스 ones 못잡겠네 지금 그치 시간상 우리 좀 어렵겠네 이거까지는 되겠어 7단계 2분 남았고 카샤 점점 너무 쉽게 나오지 2000대 나오고 그쵸? 되나? 잘 안걸리는 것 같아 마음도 한번 기복빅이 잘 안걸려 다 잡아가요 지금 4분 남았는데 8단계는 지금 어려울 것 같아 이거 다 잡아야지 다 잡아야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잡았어 잡았어 됐어 4분 남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참 부족해요 아이씨 공수 아이씨 공수 이거 버리네 다음에 어? 재료 상자 뭐 뭐 하러 주는 거야 아이씨 다 꽝 아이씨 다음에 8단계는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시간 추가해서 가능할지 내가 추가를 한다고 치고 추가하는 것도 횟수 제한이 있을텐데 그치 한번 남은 시간 한번 쳐볼까 어이 주락 아니야 어 디버프 일단 걸고 한번 쳐볼까 아이씨 피가 피가 많이 안 빠지네 그치 이 디버프까지 걸고 이건 뭐 3분 남았는데 어렵겠어 어? 그치? 이거 어려울 것 같아 3분 40초인데 일단 이건 포기하지 뭐 어? 우리 어? 포기하고 자 귀환해요 귀환하지마 수고했어 귀환 아 나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따라와 나 귀환하려는데 나 귀환 이거 봐라 귀환하는데 치네 비겁하게 됐어 어쨌든 뭐 우리 피해결정 두개 먹었죠 그래서 이제 스킬 하나 더 배울 수 있고 근데 지금 혈 레벨이 올라야 저기 배울걸 공격방어는 일단은 뭐 배울거 좀 해놨어 바로 정 그 그 그